자 이 개념 부동산 개념 했죠. 부동산 개념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울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지워질까 걱정이 돼요.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게 좋거든요. 잔상이.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 하면 법경기 해서 법적 개념은 협의 광의 해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거기에다가 준부동산 이렇게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의 세 가지 건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까지 이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특징 가장 키워드가 등기등록이라는 공시방법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단어정리의 단어정리 용어로 구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거죠. 토지를 분류하고 이제 건물도 분류가 있어요. 건물 분류가 있는데 이제 주택 분류만 좀 할 거예요. 건물 분류 중에서도 주택 분류만 좀 할 거고요. 이 토지를 분류하는데 공법에서도 분류를 해요. 공법에서 국계법하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어저께 다 들어갔나요? 국계법 그 토지 분류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들어가죠. 용도 지역은 다시 도관 농자 이렇게 들어가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도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죠. 뭐 개론에서는 여기까지는 사실 하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그 특징제인 거요. 두 놈하고 여기 거하고 이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결혼에서는.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중복이 안 돼요.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도관 농자 넷 중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복해서 지정될 수는 없다. 저기 뭐 독도라든가 저기 뭐 저기 무슨 소매물 또 무슨 도서벽지 이런 섬들 이런 섬들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디겠어요. 굳이 안 봐도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복은 안 되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뭐냐. 요 밑에 있는 녀석일수록 요 밑에 있는 녀석일수록 그 위에 있는 녀석의 규제 사항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중복 지정도 가능하고 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법에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더 하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는 스물여덟 개 지목을 하죠. 스물여덟 개 지목 나갔나요 혹시. 아 다 나갔어요.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은 아직 안 나갔고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혼해서 이걸 먼저 하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토지 분류가 이렇게 사실은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할 거고 공시법에서 여기서는 더 자세히 할 건데 우리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해요. 결혼에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뭘 알면 되는가 하면 그 부호를 제시를 했을 때 전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바치죠. 저는 바치고요. 다분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논. 이렇게 이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에서는. 공시법에서는 조금은 더 알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전답과 하면 뭐예요. 과수원이고요. 목 하면은. 목장용지죠. 임 하면 뭐죠. 임야이고요. 임광은요. 광천지는 뭘 뜻하는 거죠. 광천지는. 광천지는 온천이나 석유 같은 거 이런 것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땅을 광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염은 뭐죠. 염전이에요. 염전. 소금 염자죠. 대 하면 뭐예요. 돼지. 대.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터지죠. 그런데 주거용 상업용만 건축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극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신 장은 공장용지죠. 건물을 짓더라도 공장을 짓는 용도의 토지는 대라고 안 하고 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그 용도의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학하면 뭐예요. 학교 용지 학교부지 학교 용지예요. 다음에 도는 뭐겠어요. 도로. 도는 도로예요. 이 공장은 장이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장으로 한다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도는 도로고 철. 철도 용지죠. 철도 용지. 이거는 길게 늘어서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도 천도 그래요. 천. 천은 뭐겠어요. 이거 하천이에요. 하천 옆에 뭐가 있어요. 하천 옆에 제방이 있죠. 제방이 하천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또 길게 늘어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유창구 이렇게 하는데요. 주는 뭐겠어요. 주. 주유소 용지예요. 주유소 용지. 유자가 어려워요. 한자가. 유자가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단어예요. 유지 유지. 이게 한자가 이렇게 남는다 할 때 잔류한다 할 때 있죠. 잔류한다. 잔류한다 할 때 남는다 그러잖아요. 유자. 여기에 삼수를 붙여요. 물 숫자를. 그럼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런 의미예요. 물이 이 한자예요. 이 한자.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저수지 연못 이런 곳 있죠. 이런 것을 유지라고 해요. 유지. 그 의미 한자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구 할 때 창은 뭐겠어요. 창고용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용지 학교용지 여기에 창구용지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하고 대는 나머지 건물들 올라가는 건 대체로 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는 뭘까요. 국어가 또 이것도 한자가 좀 어려웠죠. 국어는 도랑이에요. 도랑. 도랑을 한자로 국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해설을 보면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로부지는 수로부지인데 소규모죠. 그럼 대규모는 뭐겠어요. 여기 있죠. 대규모는. 규모가 큰 거. 그 다음에 채는 뭘까요. 채유용지. 원은. 유원지. 자 여기 원이 유원지예요. 아까 유는 유지잖아요. 여기 원은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종은 종교용지 사찰부지 같은 거 있죠. 사찰부지 같은 거는 이제 종이라고 해서 종교용지 이렇게. 이게 다 부어죠. 그 다음에 양은 뭘까요. 양어장이에요. 양어장. 양수는 뭘까요. 물수자예요. 수도용지. 물수자 수도용지. 양수 공이 뭘까요.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장은 여기 있죠. 장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공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장이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있는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는 뭘까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 다음에 사는 사적지. 역사적이오적지. 그 역사 할 때 그 사자예요. 역사적이오적지. 사. 묘는 뭐예요. 묘. 묘지예요. 그 다음에 잡은 잡종지예요. 이 잡종지는 여기 앞에 27개의 어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잡종지로 취급을 하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데. 이 특히 동그라미 친 거 네 글자는 두 번째 글자가 부어죠. 차장. 천. 논해서 이 두 번째 주차장의 차 공장의 장 이거는 하천의 천 이거는 유원지의 원이죠. 이렇게 차장천은 이 네 글자만 알면 나머지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구별하기가. 그리고 좀 어려운 한자 있죠. 어려운 한자들은 좀 따로 사가 좀 어려우면 본인 입장에서 좀 어려운 거 생각하면 되죠. 본인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시는 게 다른 사람이 어렵게 느끼시는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만 몇 개 더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시했을 때 찾으면 되니까 구별만 하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학교로 인해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25쪽이죠. 부동산 이용활동상 분류해서 여기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꿈을 꾸신 게 어떤 목표를 세운 게 있나요. 원래 목표. 여기 합격. 다들. 그거를 누구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소문을 냈나요. 소문을 내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협조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해놓은 것 때문에라도 안 할 수가 없죠. 말을 해놓은 것 때문에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식스팩을 만들려고 선언을 해놓고 난 후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씩 복근 운동하고 이렇게 레그레이지도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목표를 세우긴 했는데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하면 뭔가는 하겠죠. 사실은 제가 2년 전 이맘때 수영을 목표를 세웠었어요. 수영을 50분 내에 2키로 가기. 수영을 50분 이내에 2키로 가기. 1년간 목표가 1년간 목표였어요. 그 해 연말까지. 그런데 달성이 안 되죠. 이게 쉬지 않고 100미터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2키로를 가는 건 힘들죠. 그런데 그 해 1년 지난 시점에서 2키로를 한 55분 정도까지는 당겼어요. 2키로를. 그런데 그거를 지난 11월 달에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달성 못했는데 거의 2년 만에 달성했죠. 2년 만에. 그러니까 계속하다 보면 꼭 기간은 안 되더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식스팩의 목표를 잡아서 되든 안 되든 원래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암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방송 탔잖아 지금 전국적으로 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약간이라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원래 저게 목표니까 좀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몰래 몰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서부터 이 동력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변에 광고를 하고 하십시오. 아무튼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이게 이제 대지택지 부지가 있죠. 대지택지 부지 일단 대지는 일단 남겨놓으세요. 이거는 남겨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법에도 대지란 말이 나오고 도시개발법에도 대지란 말이 나오고 여기 대라는 말도 있죠. 지적법상. 이게 각각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이거를 질문하기도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기억하세요. 일단은. 이것까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분량만 많고 오히려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택지 부지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런데 이제 일단 택지라고 하면 우리 택지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택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임야나 논밭으로 사용하던 것을 택지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 신도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거든요. 개발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게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뭐 다양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 용도를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따지지 않고 뭐를 짓도록 하려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게 바로 택지예요. 우리 택지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한다는 건 뭔가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폭넓게 쓰는 표현이에요.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 일반적인 바닥 토지. 이게 좀 더 폭넓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해보면 도로 부지하죠. 아파트 부지하죠. 이런 말 다 쓰지 않나요? 도로 부지다. 저기 도로 부지, 아파트 부지다. 그럼 여기는 도로 위에는 건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아파트 부지. 여기는 건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쓰고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택지는 뭐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폭넓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지라는 단어가 좀 더 폭넓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좀 더 폭넓게 쓰는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택지 부지나 그 밑에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비교하는 항목들이 있죠. 넘어가시면 필지 획지도 있고 나지 건부지도 있고 맹지 대지 다음에 법지 빈지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특히나 2번 3번 4번을 조금 더 자주 물어요. 특히나 2번 3번 4번 지금 여기 후보지 이행지 하고 후보지 이행지 하고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자주 물어요.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전환중이에요. 전환중 이행하고 있는 중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 그런 토지를 후보지 이행지 하는데 일단 토지를 분리할 때 크게 분리하고 작게 분리하는데요.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과 임지 지역 이렇게 이걸 보시면 조금 전에 이 택지가 뭐였어요?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공장을 짓든 건물을 짓는 거였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그걸 다시 소분류할 때는 주거지역, 성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소분류를 하는 거예요. 농지 지역 하면 전답과 앞에서 전답과목, 인강염 이렇게 했었죠.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구분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보셔요. 임지 지역과 농지 지역, 택지 지역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임지 지역은 자연이 준 상태에서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거죠.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농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준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죠. 무엇을 한 상태예요? 개간을 한 상태. 개간. 농사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한 상태. 그런데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가면 개발을 한 상태. 개발. 그러니까 건물이 없던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이라고 해요. 후보지. 그런데 같은 범위 내에서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뀌거나 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뀌거나 어차피 건물이 있던 땅에서 건물이 있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 짓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뭐고요. 이행지라고 그러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토지는 후보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전에서 주로 가는 건 뭐겠어요. 후보지가 되는 거죠. 땅이 건물이 없는 땅에서 건물이 있는 땅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뭐예요.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문제에서 출제할 때는 이렇게 출제해요. 용도 지역 상호관 전환 중 이렇게 이렇게 전환 중이냐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관 전환 중 이렇게 물어요. 위가 뭐고요. 위에는 후보지라고 그러고요. 아래는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바꿔서 질문하는 거죠. 용도 지역 상호관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고 하고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손쉽게 출제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냥 자리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단순하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틀려요. 실제로 이게 너무 쉬우는 거니까. 그런데 실전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걸 전환 중 하지 않고 전환된 이렇게 물어요. 한 글자 바꾸는 거예요. 한 글자 바꾸고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죠. 전환되어버렸으면 그거는 후보지나 이행지가 아니고 택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택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는 상업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행지가 아니고. 그런데 다섯 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1분 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한 걸 이용한 거죠.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읽다가 보면 전환 중인지 전환되는지 확인 못하고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전에서는 그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좀 야비한 방법이죠.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야비한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맞추는 사람은 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보지 이행지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가 있죠. 필지 획지는 여러분들 혹시 땅 갖고 계신 분들은 필지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몇 필지 땅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몇 필지는 어디에 있고 몇 필지는 어디에 있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는 단위긴 하죠. 세는 단위. 세는 단위긴 한데 그게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단위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의 단위 이렇게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 혹시 공시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부르던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적에 관한 것하고 이렇게 위주로 배우는 거니까. 아무튼 지적법상은 등록하고요. 등기법상은 등기할 때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죠. 그리고 한 필지별로 한 집원이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토지하고 구별하죠. 옛날 우리 집원 주소 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 바꾸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이런 거고요. 핵지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으로서 얘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그래요. 이건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아닌데 지난 11월 12월에 제가 수업하면서 루리스 알려드렸었어요. 루리스. L-U-R-I-S. 그렇죠? 이거 루리스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이거 까시면 좋아요. 어디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까시면 좋은데. 제가 그때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서 서울의 광화문 빌딩 말씀드렸죠. 서울의 광화문 빌딩이 있으면 광화문 빌딩이 여기가 종로구고 이쪽이 중구라고 그랬죠. 종로구도 여기가 필지가 해서 이쪽에 신문노 몇 번지 세종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필지가 모두 몇 개 필지예요. 모두 세 개 필지라고 그랬죠. 모두 세 개 필지라고 그랬어요. 필지는 세 개 필지인데 건물은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건물은 한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개발될 당시에 개발될 당시에 얘가 몇 개로 개발된 거예요. 개발될 당시에 이게 건물 지을 당시에 한 개로 개발된 거 아니에요. 건물 한 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필지는 몇 개 필지 위에 세 개 필지 위에 하나가 개발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지는 등기부상 세 개로 되어 있지만 개발은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 개발 활동. 부동산 활동은 몇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 땅값 이 땅값 이 땅값 세 개의 땅값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이게 같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세 개의 땅값이 같아요. 같은 가격 수준이에요. 같은 가격 수준.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터지예요. 그런데 이 필지 개념은 뭐예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 표시.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 소유자와 이 소유자와 이 소유자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등기부 각각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 개의 필지라도 몇 개의 획지라면 한 개의 획지라면 땅값이 같다면 우리 감정평가로 맨 뒤에 감정평가할 때는 이 세 개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필지가 세 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 개의 물건이지만 평가를 할 때는 세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 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왜? 감정평가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경제적 가치가 같은데 굳이 이걸 나누어서 세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몇 번 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아요. 그건 무슨 평가로 하는가 하면 일괄평가 이렇게 일괄평가 한 번 하고 만다 이렇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법에도 나와요. 한 개의 필지인데 한 개의 필지인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공법에도 나옵니다 이거. 혹시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법상 건물을 질 때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있을 때 각각의 적을 받잖아요. 제안을 그런 거 아 건축법 아직 안했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런 거 나와요. 각각의 적용을 받아요. 각각의 적용을 그러면 이 땅값 이 땅값이 어떻게 써요? 다르죠. 이 땅값 이 땅값이 달라요. 각각대로 그럼 필지는 한 개라는 얘기는 물건은 한 개예요. 물건은 그런데 땅값이 다르면 이걸 한 번만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의 땅값과 저 부분의 땅값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해야 되겠죠? 이걸 무슨 평가? 이거를 구분평가 그래요. 구분평가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을 구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뒤에 감정평가에서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아 저런 표현이 있구나 라고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 획지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필지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 획지는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이 정도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나지건부지예요. 자 이제 나지건부지 이건 단어만 알면 되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어려요. 부동산 물류는 단어를 주로 묻거든요. 단어를 그래서 나지라고 해야 될 때 건부지라고 한다거나 또 이것도 건부지라고 해야 되는데 나지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틀리죠. 자 이거 이제 구별을 하는데 앞에서 제가 이거 아까 했었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나지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했었죠. 지금 그거예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인데 어떤 게 활용가치가 높아요? 나지가 활용가치가 높죠. 그러면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는 높은 게 보통 아닌가요?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아요. 그럼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는 낮은 게 보통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건부 감가라고 해요. 건부 감가 건물이 있어서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건부 감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건부지 가격이 더 큰 나지 가격보다 이때 뭐가 발생한다? 건부 증가가 발생해요.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원래 시험 보면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이 토요일이죠. 시험을 보시고 이날은 한잔해야 되니까 한잔하고 10월 27일은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10월 28일 월요일 되면 평일이니까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일요일은 복잡할 거고 이날 어딜 가는가 하면 단풍 구경 가면 돼. 단풍 이때 단풍 구경하기에 딱 좋은 시절이에요. 딱 알맞은 시기에 더군다나 평일이잖아요. 평일이면 굉장히 한잔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혹시 청풍호라는 데 갔다 와보셨어요? 청풍호 안 가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살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정말 경치 좋은 데 살았겠네. 그죠? 거기가 충주댐을 막아서 생긴 호수란 말이에요. 충주댐. 근데 그게 가을에 호수가 이렇게 안 보이죠. 골고리 이런 식으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곳 중에 단풍이 그렇게 예쁜 곳이 별로 없어요. 정말 단풍이 예뻐요. 근데 이 산에 단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에 단풍들이 물에 비쳐가지고 그 물에 비친 그 단풍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 드라이브 코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코스가 호수 따라 그리고 가다보면 조금 높은 곳에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패러글라이딩 활강하는 저거 있잖아요. 그 장소도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풍경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이때 딱 가면 그게 딱 제일 좋을 때요. 제가 2년 전엔가 저기 출판사 직원들 워크숍 하는데 제가 1박 2일 코스로 제가 안내를 했어요. 가이드를 했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단양 영월 이렇게 넘어가는 1박 2일 코스로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좋았다고 풍경도 좋았고 또 이렇게 동굴 같은 것도 보고 또 저기 영월 가면 장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답사도 하고 하여튼 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딱 알맞을게요. 애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애인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인 결혼 안 했죠. 애인하고 같이 가고 결혼 애인하고 가도 돼요. 꼭 남편하고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려면 가다 보면 이 돌출된 부분들 있죠. 이 돌출된 부분들이 다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그 경치 좋은 곳에 별장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가다 보면 여기에 옛날 농가주택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물이 찼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물이 차기 전에는 저 위였겠죠. 물이 차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물이 차기 전에는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 없겠죠. 농사 짓던 그 농가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숨을 대면 보상받고 나가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땅 호름한 농가주택에 있던 땅 지금 이런 것들이 대체로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런 땅을 사서 지은 별장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이 용도 지역이 뭐라고 되어있을까요.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또 수도법인과 문법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어있을 것이고 경치족구 이런 데는 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그 당시에 건물이 없던 땅은 앞으로도 못 지어요.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개발 제한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던 땅은 이거를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다 별장 있는 땅은 옛날에 다 농가주택으로 사용하던 데를 사가지고 별장 지은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 옆에 나지가 있어요. 나지가 있는 건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은 지을 수가 있다고요. 뭐가 가능하면 증 개 제축이라는 게 가능해요. 증축은 뭔가 하면 증축은 증축은 규모를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를 늘리는 게 원래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원래 건물의 규모가 크면 증축의 규모도 좀 더 클 것이고 원래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증축의 규모도 작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증축인지는 그건 건축법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약간의 규모를 늘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개축하는 건 뭔가 하면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헐고 새로 짓는 거는 개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 저거 건물 신축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에요. 그리고 증축의 범위를 벗어나서 짓는 것도 신축이에요. 증축의 범위를 벗어나면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의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 짓거나 원래 있던 곳을 새로 짓거나 전부 다 뭐예요?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돼요 안 돼요? 신축은 안 된다고요. 이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신축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요? 증축은 돼요. 개축은 헐고 새로 짓는 거 돼요. 재축은 뭔가 하면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서 멸실이 된 거예요. 멸실이 돼서 새로 짓는 거 재해입니다. 재해. 재해 같은 게 발생해서 새로 짓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게 훨씬 활용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치 좋은 곳은 정말 그때 드라이브 하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 짓고 좀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별로 욕심이 없는 편인데 그런 거는 욕심 생기더라고요. 제가 별로 욕심이 없다는 건 앞으로 수업 들어보시면 나실 거예요. 제가 이 세종시에 거의 원주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세종시 첫마을 생길 때 그때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첫마을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여기 살던 조치원하고 여기 살던 사람 빼고는 거의 원주민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 한 번 더 분양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해먹고 다시 그때는 몇 개월만 지나면 됐는가 6개월만 지나면 다시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거 한 대여섯 번 지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기 저기 뭐죠 금강 그 변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사대강 사업하면서 지나갈 때 지금 시청 있는 자리 저쪽으로 전부 다 허업을 판이에요. 저기 저렇게 들었을까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허업을 판이었으니까 도로하고 천말 있는 쪽에 세종보 있는 쪽 천말 아파트 그것만 있고 없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야 견치 좋다. 좋네 하고 이렇게만 다녔지 거기에 그게 분양이 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많았어요. 찍어서 샀대요. 찍어서 찍어서 서울서 내려온 사람 금강 조망권 해가지고 그 BRT 그거 하고 해가지고 찍어서 샀는데 거의 거의 따블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그냥 경치 좋네 하고 다녀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건 그래요. 암튼 이런 나지 건부지 보통은 건부 감가입니다.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건부 진가가 발생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해야 되는데 건부 진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용어 하나를 좀 설명드릴게요. 나지라고 할 때는 나지라고 할 때 26쪽에 맨 밑에 보세요.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라는 게 뭔가 하면 사법상 제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상 제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밑에 공법상 제한이 있죠. 이렇게 둘로 기역리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법상 제한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지 않을 테니까 사법상 제한이 뭔지 공법상 제한이 뭔지 사법하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공법하면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법상의 어떤 제한사항을 어겼을 때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뭘까요? 사법상의 제한을 어겼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 손해배상 손해배상 민사 민사에 대해서 뭔가를 어겼을 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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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제한을 어겼을 때는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뭘까요? 형사처벌 공법상 제한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 제일 센 게 뭐예요? 사형 형사처벌 제일 센 게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유기징역 그 다음에 금고 금고와 징역의 차이가 뭐예요? 징역은 강제노역이 있는 거예요 강제노역이 금고는 강제노역 없이 가두어 놓는 거 금고는 강제노역이 있는 거는 칭역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는데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심심할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관계 없겠죠 금고는 그냥 강제노역이 없어요 그 다음이 벌금이에요 벌금이 형사처벌로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과태료는 그러니까 과태료는 붉은 줄 안 거이잖아요 과태료는 붉은 줄 안 거이잖아요 우리 뭐 신호위반 뭐 이런 거 해서 붉은 줄 안 거이잖아요 근데 벌금은 붉은 줄 거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벌금은 형사처벌이니까 아무튼 근데 대부분 이제 사형은 웬만해서는 벗는 거고 그 저기 중개사법에 그 뭐 저거 어기면 있잖아요 3년 3천만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3년 3천만원 이런 것들이 다 그 형사처벌이라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는 게 됐나요 이건 그거요 근데 이제 사업상 제한이 뭔지 공법상 제한이 뭔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려면 얘는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에 이제 뭐 개인이 개인이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 사람이 사용을 못해요 주인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방해를 하면 못하겠으니까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돼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려면 이제 뗄 수도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뗄 수도 있는데 아까 루리스 말씀드렸잖아요 루리스 루리스 이거 설치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그 위치에 토지를 검색해서 터치를 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슨 용도 지역이다 무슨 용도 지구다 용도 구역이다 나오면 거기에서 해야 될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말고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학교 무슨 위생 학교 보건법인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오고 무슨 법에서 나오고 이렇게 다 지구가 설정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할 거 안 할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만 보고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건축과 시청구청에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중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계를 할 때도 중계실무 할 때 물론 나중에 다 하시게 되겠지만 어떤 건물은 한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의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되는 거라고 공무원이 말을 잘못해준 거죠 근데 중계를 해버린 거죠 인테리어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중계예요 중계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문서나 저걸로 받아야 돼요 녹취를 하든가 공문 발뺌 어떻게 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나 언제 그런 말 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문서로 주고받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항상 뒷 저거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다 사실은 여기에 다 있거든요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지정만 돼 있다는 거지 일일이 법률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설 수 있고 이게 기본서에는 있어요 기본서에는 기본서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딱 그 단어하고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얘가 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사실 다 있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건두지 나지 건무지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 나중에 보세요 다음에 이제 5번에 맹지와 돼지 있죠 맹지 돼지는 그 자루형 토지라고 기억하세요 돼지를 돼지 택지 부지 할 때 대자와 한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맹지는 맹지는 이렇게 도로에 접한 게 하나도 없는 땅을 말하고요 자루형 토지는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연결된 땅 있죠 이렇게 좁은 입구로 연결된 이런 땅을 자루형 토지 이건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법지 빈지 있죠 법지 빈지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